이번 교육은 DBA분들이 TOD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OD의 DBA 모듈 기능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OD에서는 DBA 모듈 기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에 대한 정보 즉, Physical, Logical, IO는 물론 Weight Event, SGA, Memory, UCG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직관적인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DBA나 개발자는 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상태 파악 및 성능 관련 문제점을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하며 SQL 튜닝과 초기 파라미터 수정의 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TOD의 DBA 모듈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헬스 체크 및 시큐리티 헬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헬스 체크 창의 체크 앤 옵션 탭에서 헬스 체크를 위한 여러 옵션을 설정하여 헬스 체크 조건을 입력하고 이렇게 설정된 옵션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헬스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헬스 체크 작업이 완료되면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DB 버전 정보, Shared Pool 정보, 오라클 보안 이슈 등을 포함한 결과 리포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TOP 세션 파인더를 사용하여 CPU, IO, 메모리, 리드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리소스를 소비하고 있는 세션을 GUI 방식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회된 세션별 Physical Read, Logical Read 등의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TOP 세션 파인더 기능을 통해 어떠한 세션이 데이터베이스 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TOP 세션 파인더에서 파악된 세션에 대하여 세션 브라우저를 통해 세션별 상세 Wait 이벤트 및 사용 롤백 세그먼트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또한 Lock 탭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세션과 관련된 Lock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 화면에서는 세션 브라우저에서 특정 세션에 대한 CPU 시간 및 파싱 시간, 실행 횟수 등의 통계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또한 토드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세션 브라우저로부터 세션 트레이스를 설정할 수 있고 TKP-ROF 인터페이스 마법사를 사용하여 오라클의 TKP-ROF 기능을 위저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TKP-ROF 인터페이스 마법사는 화면에서와 같이 관련 매개 변수를 옵션 형태로 체크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아웃풋 파일을 열어 세션 트레이스 정보를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드 DBA 모듈을 통해 테이블 스페이스 및 데이터 파일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며 필요한 데이터 파일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화면은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 및 용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고 스페이스 관련 데이터 파일, 프리 스페이스, 프레그멘테이션에 대한 상세 정보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토드 DBA 모듈을 통해 일자별 로그 스위치 횟수를 볼 수 있는 로그 스위치 프리퀀시 맵 기능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별, 시간대별 로그 스위치 횟수 정보 및 특정 기준 이상에 대하여 붉은색 표시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등을 통해 리드 로그 파일 사이즈에 대한 고려를 가이드할 수 있고 트랜잭션 피크 시간에 대한 파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빈번한 로그 스위치는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드 DBA 모듈에서는 오브젝트 리빌드 기능을 위저드 형태로 지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익스포트 임포트, SQL 로더 기능을 위저드 형태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익스포트 임포트 및 SQL 로더를 매뉴얼 스크립트로 활용할 때의 불편함과 잦은 에러 발생 등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드 9 버전에서 제공하는 익스포트 파일이라는 기능은 익스포트 받은 덤프 파일을 오픈하여 덤프 파일에 포함된 오브젝트 정보 및 데이터 정보를 트래뷰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태티스틱 기능을 설명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통계 정보를 파악 가능하고 이러한 통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서버 분석 결과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즉, DB 인스턴스의 서버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태 파악, 세션 정보, 웨이드 이벤트 및 레치 자원 등의 사용 현황을 체크할 수 있고 제시되는 현재 인스턴트에 대해 통계 정보를 수집하며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라클의 스토리지 솔루션인 ASM은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매뉴얼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드는 이러한 ASM에 대한 스토리지 정보 확인이 직관적으로 가능하고 ASM 관리에 있어서 GUI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ASM 관리자 측면에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ASM 내의 디스크 그룹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파일 생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토드 DBA 모듈을 통해 AWR 리포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AWR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상의 통계 및 성능 정보 등을 스냅샷으로 저장하는 저장소이며 토드의 리포트 제너레이터는 AWR을 기반으로 성능 분석에 관한 자료를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크게 OS의 CPU나 메모리를 중심으로 리포팅할 수 있는 OS 관련 리포팅 기능을 제공하며 CPU 시간 및 SGA 메모리, IO, 웨이트 이벤트 등과 관련된 리포팅 기능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BA 모듈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을 위한 다양한 기술 정보 및 여러 예제를 참고할 수 있는 Knowledge Expert for Oracle Administrato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Knowledge Expert 기능을 통해 개발자나 DBA는 필요한 기술 정보에 대하여 토드 활용과 함께 즉각적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매뉴얼 검색 혹은 웹 서치, 기술 지원 등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드의 DBA 모듈에 관련한 기능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화면을 통해 DBA 모듈 관련 기능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BA 모듈에 대한 기능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A 모듈의 기능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메인 메뉴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Administer, Compare, Create, Diagnose, Export, Import, Monitor, Optimize, Report로 기능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Administer 메뉴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본 Admin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SM 매니저는 Oracle 10G에서 제공하는 ASM에 대한 편리한 관리 기능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Edit Object SQL Multi Object Privilege Oracle Language를 확인할 수 있는 NLS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Oracle 파라미터 Read Log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ead Log Manager Server Side Wizard Table Space 정보를 확인하는 Table Space TOD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담긴 TOD Security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Compare 기능을 설명드리면 데이터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Compare Data, 데이터베이스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Compare Database, 데이터 듀플리켓, 스키마 단위의 비교가 가능한 스키마 Compare, 싱글 오브젝트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reate 부분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클러스터, DB 링크, 딕셔너리, 인덱스, 라이브러리, 엠뷰,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 트리거, 유저, 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iagnose 부분을 살펴보면 Diagnose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으로 Code Expert, Extence, Health Check, Identify Space, Deficit, Log Miner, Log Switch Frequency Map, Segment Advisor, Table Space Map, TK-PROF Interface, Undo Advisor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는 손쉽게 스키마 혹은 테이블 단위의 데이터를 익스포트 받을 수 있도록 GU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racle 10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덤프를 지원하는 익스포트 위저드, 데이터 서브 위저드, 익스포트 DDL, 익스포트 파일 브라우저, 익스포트 유틸리트 위저드, 제너럴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 제너럴 스키마 스크립트, 테이블 에스 플랫 파일 등의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익스포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익스포트 유틸리트 위저드, 익스포트 덤프 위저드, 제너럴 스키마 스크립트 등이 있습니다. 임포트 부분을 살펴보면, 익스포트 데이터 덤프 위저드를 통해 받은 파일은 데이터 덤프 임포트 위저드를 통해 데이터 임포트가 가능하고 소스와 관련된 파일을 임포트할 경우 테이블에 대한 정보만 임포트가 가능하며 익스포트 유틸 위저드를 통한 익스포트 파일을 임포트하는 경우에는 임포트 유틸 위저드를 사용합니다. SQL 로더 위저드를 통해 손쉽게 오라클의 SQL 로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부분은 DBA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며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ADDM, AWR 리포트, AWR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 모니터의 기능을 제공하고 옵티마이저에서는 SQL 문장 튜닝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기능은 매니저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정보 및 상태를 쉽게 리포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기능 활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ADMINISTER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부분이 NLS 파라미터와 오라클 파라미터 기능입니다. NLS 파라미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NLS 언더바 파라미터 언더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화면과 같은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NLS 파라미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Session, Instance, 데이터베이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조회했을 때 화면과 같은 NLS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기능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과 사이즈 정보, 프리 사이즈 정보,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에서는 각 테이블 스페이스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정보와 파일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전체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 얼마만큼의 공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페어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컴페어를 선택해보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듀플리케이트, 스키마, 싱글 오브젝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테이블의 데이터 간에 비교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고 스키마는 해당 스키마와 참조할 스키마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기능을 살펴보면 크리에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DB 링크 생성을 시현해 보겠습니다. DB 링크는 링크 네임을 우선 적어주고 관련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상단부에 Show SQL을 클릭하면 관련된 DB 링크 크리에이트 문장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후 Execute를 실행하면 DB 링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크리에이트 중 테이블,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를 클릭하고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정의합니다. 테스트 01이라는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을 설정하고 데이터 파일 추가를 위하여 Add를 클릭한 후 필요한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고 사이즈는 약 100메가 정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익스텐트 할당을 원할 경우에는 Auto Extent로 추후 데이터 증가분에 대해서 사이즈 할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Fixed in Size로 설정하실 경우에는 Auto Extent를 해제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Show SQL을 클릭하면 이와 관련한 테이블 스페이스 생성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해당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OK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에 테스트 01이라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Create 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렸고 데이터베이스 메뉴 기능 중 다이그노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Extent 기능입니다. Extent에서는 관련된 오브젝트 타입 부분에서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Extent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너를 지정하여 Extent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Opti 유저를 설정하고 관련 테이블 스페이스를 선택해도 되고 모든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 확인할 경우에는 전체 테이블 스페이스로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리플레쉬 정보를 확인했을 때 해당된 오너와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Extent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테이블 정보를 변경하거나 리빌드 작업, 테이블 스페이스 공간을 새로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메뉴의 헬스 체크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스 체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체크를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헬스 체크 옵션 선택 후 헬스 체크 대상으로 특정 스키마 설정 및 기타 설정 작업 후 위에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수행 결과까지는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헬스 체크 결과를 리포트 아웃풋의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준 설정 값보다 초과되었을 시에는 붉은 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 앤 아웃풋에서 토드 9.6 버전에서 추가된 시큐리티 헬스 체크 기능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의 벌러러빌러티 어세스먼트 부분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측면에서의 헬스를 체크할 수 있도록 추가된 옵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큐리티 헬스 체크와 관련된 기능이므로 옵션 확인 및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그 스위치 맵에 관련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 스위치 맵에서는 일자별 24시간으로 1시간씩 로그 스위치 횟수를 제공하며 특정 시간대의 로그 스위치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에서 10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지게 설정을 하고 5보다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지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해 1시간 단위로 5 이상, 10 이상이 된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색깔로 지정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스페이스 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맵에서는 테이블 스페이스들에 대한 익스텐트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선택하고 애널라이즈를 선택하면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의 익스텐트 블럭 정보와 데이터 테이블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포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펌프 기능을 지원하는 익스포트 위저드에 대해 설명드리면 익스포트보다 데이터 펌프가 3배 정도 빠른 성능으로 익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익스포트 파일 브라우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포트 파일 브라우저는 익스포트 받은 덤프 파일을 오픈하여 자세한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테스트 밑에 풀 덤프 파일을 선택하면 덤프 파일 안에 있는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 스키마는 13개의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고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과 코드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스키마를 선택하고 스키마 안에 있는 펑션, 패키지, 프로세저, 테이블, 트리거들의 형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테이블 정보를 선택한 후 테이블을 선택하면 DDL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크리에이트 문장이 나타나고 데이터 부분에서는 해당 커스터머 테이블에 관련된 익스포트 받은 데이터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덤프 파일 내에 어떤 스키마들과 어떤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토드를 이용해 손쉽게 데이터 덤프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포트에서 제너럴 스키마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스키마 스크립트는 특정 스키마를 선택하여 익스포트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스키마 정보를 어느 위치로 익스포트할 것인지 정의합니다. 퀘스트 언더바 옵티를 선택하고 DDL 파일 네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 밑에 퀘스트 언더바 옵틱 점 SQL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 위치로 경로를 지정하고 오브젝트 타입에서 해당 유저,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 템프 테이블 스페이스 및 다른 정보에 대해서 스크립트로 바꾸자 하는 타입을 선택하고 해당 타입 등을 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부분에서는 오브젝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부분과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 인덱스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의가 끝나고 나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DDL 문장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Save to File을 클릭하고 해당 파일 이름을 설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동일한 파일 이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예 라고 덮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임포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펌프 익스포트 위저드로 받은 파일은 임포트에서 데이터 덤프 임포트 위저드를 통해 손쉽게 임포트를 할 수 있고 임포트 테이블 데이터의 경우는 해당 테이블에 관련된 정보를 엑셀, 텍스트 파일, MDB 파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유틸 위저드로 덤프 받은 데이터는 손쉽게 임포트 유틸 위저드를 통해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M과 AWR 리포트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인스턴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스타팅 스냅샷은 현재 AWR에 저장되어진 스냅샷 리스트를 확인하여 원하는 시점에 스냅샷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타팅 스냅샷으로 아이디 455를 선택하고 엔드 스냅샷은 스냅샷 리스트 중 457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고 나서 런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ADDM 리포트에서는 해당 AWR 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주고 AWR 리포트를 통하여 스냅샷 정보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HTML 형식으로 나타나고 스냅샷 정보와 관련된 날짜, 시간,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메모리 정보와 관련된 썸머리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로 내려가게 되면 각종 이벤트 및 상세 정보들과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이 리포팅되어 있고 SQL Order by Ellapsed Time을 보게 되면 Ellapsed Time과 CPU 타임을 볼 수 있고 또한 Ellapsed 평균 시간과 DB에 수행되었던 수행 시간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SQL에 관련된 정보들도 모두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해당 셀렉트 문장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셀렉트 문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R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 스냅샷을 넘버를 동일하게 455번이라고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르고 엔드 스냅샷 넘버는 457번까지 선택하겠습니다. SQL 아이디에 대한 파라미터를 선택하게 되면 관련된 SQL 아이디와 SQL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와 관련된 셀렉트 문장을 하나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다음 위에 초록색 버튼인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정보에 관련된 서머리와 그 아이디에 관련 텍스트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WR 브라우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R 브라우저는 앞에서 보셨던 AWR의 스냅샷 정보를 가지고 해당 스냅샷 정보 안에서 크게 OS의 CPU나 메모리를 중심으로 리포팅할 수 있는 OS 관련 리포팅 기능입니다. 커스텀 설정 정보를 통해 사용 정보, 시간 등의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퍼레이션 시스템에서는 OS 시스템 타임과 관련돼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OS의 시간대별 CPU 타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유저별, 시스템별, 전체를 통해 각각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에 관련되어 선택을 해보면 피지컬 리드와 리드와 관련된 라이트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리드는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제시가 되고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피지컬 라이트 정보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모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래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있는 세션 브라우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션 브라우저에서는 접속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 무슨 프로그램으로 오라클의 유저가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창을 통해서 오라클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와 퀘스트 언더바 옵티 유저로 다음과 같이 커맨드를 이용하여 각각의 세션별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리프레쉬 버튼을 통해서 SQL 플러스로 접속된 두 유저의 세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드 유저가 접속한 정보를 확인하면 세션과 프로세스, IO, 웨이트, 락에 대한 정보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스타트 트레이스를 클릭하면 스키마에 관련한 작업 내용을 트레이스로 정보를 남겨 수행 내용을 분석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정보 수집을 마칠 때에는 해당 스키마를 선택하고 스탑 트레이스를 통해 트레이스 정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킬 세션에 관련돼서는 락이 걸린 스키마의 경우에는 강제로 해당 세션을 끊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봤고 락에서는 해당 락에 걸린 정보를 통해서 락된 정보가 어떤 유저로 접속했는지에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는 로지컬 I.O.와 피지컬 I.O. 등을 통해 성능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오라클은 V달러 시스템과 V달러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쉬 버튼을 통해 로지컬 I.O.와 피지컬 I.O.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SGA Used의 정보에서 관련 메모리별 사용률에 관한 정보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옵티마이저 교육 강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매니저분들을 위한 보고용 혹은 자체 확인용으로 쿼리 빌더 부분이나 리포트 매니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를 뽑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DBA 모듈에 대한 기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